어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나요? Q. 어떤 사람을 바라보니? Q. 어떤 사람을 바라보니? 오늘 눈에 감사드리고 싶어? Q. 누구 바라보니? Q. 누구 바라보니? 이거 멤버들과 똑같은 답일 것 같아요. 제가 비밀오빠는 면을 한번 살어보고 싶어요. Q. 그래서 뭐예요? Q. 무슨 방식이 될까, 저는 좀 아담한 편이잖아요. Q. 키가 크고 작고 하다 보니까 Q. 키 큰 사람은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 Q. 우리의 팬이든가 Q. 네. 이렇게 근육이 많으면 얼마나 하루종일 힘이 넘쳐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.